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가운데 1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고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경실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를 보유해서 최다주택 보유자로 꼽혔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4층짜리 다세대 빌라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빌라에 속한 13채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 총 1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습니다. 경실련은 정작 백시장이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에는 집이 없고 임차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서시장이 오래된 주공 아파트만 8채를 소유해 재개발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단체장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집은 아파트 반체라며 아내가 가진 연립주택 한 동에 원룸 13개가 있는 것이 13채로 둔갑했다며 경실련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